93년 전통의 역사를 간직한 춘향제가 푸른 5월 우리를 찾아옵니다. 역대 가장 화려한 춘향제가 될 이번 행사는 불꽃과 드론이 펼치는 야광쇼 미디어 파사드와 첨단조명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4개 테마의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가 가득한 제93회 춘향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남원 광안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93회 남원 춘향제가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남원시 광안루원 1원에서 개최됩니다. 춘향 빛을 그리다 남원 춘향제는 5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춘향 달빛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 무대에 찬호님이 출격하게 되는데요. 이 콘서트는 KBS 녹화 방송으로도 진행된다고 합니다.